구독!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양아지 나무의 키 살펴보기. 바뀌었네요 이것도. 원래 2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상징 리본 강아지기와 꼬리. 분홍색이랑 회색인데 사실? 분홍색 회색 둘 다 라서 키 170 맞고 마루토니 맞고 양친 오빠 양노을 맞고 B형 맞고 괜찮을 양아지입니다. 너무 자랑. 트위치 종합게임 스트리머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거에는 친구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도 없다. 방송 성격. 방송시간은 평균 5시간 6시간. 가끔 심심할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새벽방송 진행한다. 맞죠? 맞아요 저 새벽방송 자주 합니다 은근.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왔던 건데 헐렁구리 방구. 이거 오늘. 나무의 키 관리자 누구예요? 일단 계속 봅시다. 처음 본 사람과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며 초등학교 때는 자칭 인싸였지만 방송시장 기점으로 밖에 나가지 않아 방송 초기에 아싸 얘기를 걸었으나 외출빈도가 늘었으며 자발적 아싸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싸.. 아싸라고 합시다 일단은. 게임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은 이제 아닙니다. 예 이상형 바뀌었고요. 주변에 게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상형이 이쪽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름 순진하곤 다른 사람의 말을 습게 넘어간다. 이거. 무슨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적이.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보야.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이야기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이거는 그래요. 괜히 거절 못해. 거절 몇 번 하고 요청하잖아. 그러면은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괜히 미안해서. 칭찬에 매우 약한 편. 게임을 할 때 본인 덕분에 도움이 되었거나 승리했을 경우 칭찬 받으면 놀랍게 더 신경이 다운된다. 똑같은데? 바뀌었다고요? 어딨어요? 야 무서워. 이거 누가 바꾸는 거야 이거. 무서워. 여러 게임을 다양하게 플레이하는 스트리머다. 한 게임을 끝까지 파고드는 게 뭔가 드물고 중간에 그만둔다. 긴 게임인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아 요거 후원 리액션도 적어두셨네요. 3,000원 일단 맞고. 5,000원 맞고. 데미지를 입은 듯한 리액션. 이거는 근데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넣은 거라서. 자. 기억 여력이 매우 좋은 편이다. 밴땅한 닉네임과 사유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뿐더러 신중히 언행할 것. 아 전엔 그랬어. 전엔 다 외우고 다녔어. 근데 요새는 조금 힘들어. 양아지의 경우 캐릭터 방송 컨셉이기 때문에 캠 방송 클립은 기본적으로 절대 수출 금지. 딱히 캐릭터 방송 컨셉이라서 캠 방송 클립을 수출 금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싫어서. 와 공약 뭐야 이거. 구독 10년 달성 및 유지 시에 벽재갈비 식사 대접. 과적 똥만 가네. 야 이거 박제에 났네. 밈과 어로. 이게 근데 왜 다른 문서가 있는 거야? 와 이걸 또 나눠놨어 이렇게? 와 미쳤어. 거의 너무, 너무 수세요 이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양아지 밈이 이 정도인데. 방송 내력. 2018년, 2019년, 2020. 한번 볼까? 2018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오버워치만 했다. 노가리 방송을 주로 했다. 이때부터 배틀그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 어 근데 여기는 뭐 짧게 짧게 적혀 있는데? 야 근데 어떻게 날짜별로 다 적혀 있지? 일단 2018년엔 많이 없네요. 2019년 한번 볼게요. 어 뭐야 되게 짧게 적혀 있는데? 게임을 다 이렇게 적어두셨나 보다. 와. 아니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2020년 한번 보자. 보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아 여때부터 좀 길어지네요. 휴방세율을 말했다. 아 아델라루트 공략. 정리를 잘 해두시긴 하셨네. 진짜 길다. 콘텐츠. 보통 양아지 방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노가리 게임방송. 카페보기 노가리 방종. 라디오 종합게임 그림. 이거는 이제 뭐 없애도 되겠는데? 단방일진도 이것도. 가족은 내가 왜 이걸 말해놨냐면. 양노을이 직접 하지 말아달라 했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양노을이 싫다고 언급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지금은 뭐. 어차피 들어가 있지 않나 양노을? 없네요. 타 스트리머와의 관계. 간불러. 강지. 금사양. 김규식. 남봉도 생겼어? 식탁의 유대감으로 말도 안되는 캐미를. 전부. 방실하냐. 캐드도 좀 길다. 와. 이거 뭐야. 역대 오너케. 그래 이거 때문인가 보다. 이거. 이거랑 이거랑. 사실 별 다를게 없어요. 진짜 공식은 1, 2, 3. 구독자 배치. 어. 아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구나. 이거. 사실 구독 배치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긴 한데. 와. 다. 최근 거 다 있네요. 사라진 이모티콘까지 있다고? 이것까지 만들었다고? 여담. 예명으로 양순득 양다정이 있다. 닉네임의 아지는 맨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 이름. 와 이것도 있네. 트위트의 아이디에서 아지공이오는. 자신의 본인의 생일. 어. 2월. 강아지의 생일이었던 5월을 합친 것. 오빠 양노래 곤유로 방송을 시작했다. 근데 내가 방송을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건 맞아 사실. 오프라인 좀 궁금한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진리들까지 한다고. 이건 맞아요. 좋아하는 게 뭔가 생기면은. 밥을 먹어도 그것만 먹고.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은. 방송 일 같은 거 다 끝내고. 그것밖에 안 해. 유형은. 손이의 옹호자. 아니 이거 놀란 게. 나무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에. 내가 있어. 실화냐? 아무튼간에.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 놓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이 오프라인에. 진짜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굴막창을 해동하지 않고. 이거 왜 적었어. 이건 빼야지. 이건 왜 넣었음. 와 근데. 진짜 말한 거 무슨 다 있네. 최근에는 햄버거를. 먹을 때. 보리차를 같이 마신다고. 밝혀서. 충격을 빠뜨리기도 했다. 아니 햄버거에 보리차가 어때서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햄버거에 보리차가 어때서. 근데. 무서운 게. 나무 위키가. 내가 말하잖아. 말하면은. 바로. 뭐. 수정되니까. 11시 39분. 32초. 여기 회색. 들어갔어. 뭐야. 이거 누가 했어. 저 약간. 나무 위키한테.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에요. 저. 나에 대한 모든 거를. 이렇게. 적어두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 근데. 점점. 더 길어지고. 그래 이것도. 어. 영대 없어졌다. 아. 이거 뭐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되잖아. 주컥 피드백.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잘 봤습니다. 다들. 기록을. 꾸준히. 잘. 해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놀랬어요. 아. 잠깐만. 새로고침이 안 된다. 잘. 양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많다고. 설마. 저기야. 나무 위키 왜 안 돼요. 저 들어가고 싶은데. 썩어 터졌다고. 어. 아니 왜. 나는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려면. 왜 서버가 터지는 거야. 야. 이런. 이거 뭐야. 진짜 안 들어가져. 에이 설마. 꺼무 위키. 미안해. 꺼무 위키라고 해서. 미안해. 다시 난 끌게. 미안해. 꺼무 위키라고 해서. 돌아와줘. 아무튼간에. 얘. 뭘.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네요. 나무 위키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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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